톡기타 강좌 아홉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김광석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인데요. 여러분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또 감동을 주는 곡이고 또 곧 있으면 김광석씨 추모기일이 돌아오겠죠. 4월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르는 건 아니지만 곡이 워낙 우리 톡기타로 노래하면서 부르게 정말 감동적인 곡이고 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원래 블루스 기타리스트자 싱어송라이터인 김목경씨의 곡입니다. 근데 김광석씨 원래 원곡은 컨트리 스타일의 좀 빠른 곡인데 김광석씨가 느린 곡으로 편곡해서 불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지었고 지금도 추고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곡 괜찮나요? 코멘트 좀 달아주세요. 너무 슬프다 라든지 네 좋습니다. 자 앞에 곡은 인트로가 나오는데 전주가 괜찮아요. 아무런 악기 없이 기타 한데로만 하게 편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에는 전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주는 C코드를 잡고 자 아르페지오 기본은 항상 얘기했지만 오른손 P가 4, 5, 6번 줄을 담당하고 I 직계손가락이 3번 줄 그 다음에 2번 중지는 2번 줄 영어로 M이라고 하죠. M 그 다음에 약지는 A 1번 줄 담당입니다. 다 이렇게 올려놓고 첫 번째는 항상 밑에 있는 줄이 멜로디예요. 네 그렇죠. 내공이 좀 필요한 곡이죠. 근데 내공이 필요한 곡이라기보다는 이 곡을 함으로써 내공이 길러지는 곡입니다. 그래서 내공을 여러분들 함께 기르자고요. 자 그래서 멜로디가 1번 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선을 강하게 쳐줍니다. 같이 동시에 P하고 A로 1번 줄과 5번 줄과 1번 줄을 다 벗고 있는 대로 쳐줍니다. 박자는 다 8부분이 돼요. 여기까지. 뭐 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코드 자꾸 치시면 돼요. 자 됐죠. 여러분들 기타가 있다면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되니까요. 자 0 1 0 1 그 다음에 G 0 0 0 0 0 자 P는 항상 4번 줄에 있는 것도 P가 담당입니다. 엄지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손가락은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나올 때만 단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앞에 1번 줄을 좀 강하게 이렇게 아르페쥬 기본은 아르페쥬 자체가 반주를 이해한 거기 때문에 대선 아니면 약하게 쳐주면 좋아요. 대선이란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1번 줄 같은 경우 와 베이스 정도를 좀 세게 쳐주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쳐준다 생각하면 강약이 조절이 돼서 음악이 밸런스가 맞겠죠. 멜로디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뒤에 반주는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낌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하게 똑같이 치면 듣기도 밋밋하고 지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그래야지 넘실넘실 네 음악이 지루하지 않아요. 자 이런게 노하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됐구요. 두 번째 마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부터 1 1 0 1 0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마디는 C콘트 잡고 그대로 쳐줌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줄이 3이 있죠. 이게 또 새끼손가락으로 1번째 3블를 잡아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금방 해요. 새끼손가락만 1번줄 3번줄 잡는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D마이너 자 여기서 나온 D마이너는 여기서 흔히 알고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코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D마이너에요. 자 D마이너 일레기타들이 잡는 코드인데요. 당연히 통기타도 잡겠지만 렉기타들이 뭐 할 때 치는 D마이너가 위에 있습니다. 뭐냐면 4번줄은 그대로 개방형 치시고 자 손을 이렇게 1, 2, 3번 손가락으로 1번 손가락은 1번줄 5플렛 2번 손가락은 2번줄 6플렛 3번 손가락은 3번줄 7플렛 잡으면 하이 D 코드 D마이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타박부 있는대로 또 쳐주면 돼요. 베이스부터 나오지 않고 1, 2번줄부터 나오죠. 동시에 I, M, A 손가락으로 1, 2번줄을 동시에 탄연해 줍니다. D마이너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G 코드로 갑니다. 자 G 코드는 보시면 하겠지만 베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멜로디사 그대로 내려가서 3번 손가락으로 아니면 1번 손가락으로만 그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1번 손가락 5번줄을 잡고 있는 1번 손가락이 3번줄 로 내려가서 2, 3번 손가락을 띄워주면 G 코드가 돼요. 그래서 타박부 나와 있는대로 두 번 손가락으로 멜로디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C 코드 돌아가서 그대로 쳐주면 됩니다. A마이너도 또 그대로 P하고 A랑 같이 여기 파트는 1 0 1번 손가락 2번 줄을 잡고 있는 걸 그대로 띄워 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F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F코드 또 F코드는 P하고 I코드 3번 줄 같이 쳐주죠 그 다음에 G코드 여기까지가 인트로의 이제 기본인데요 C는 뭐 C 있죠 C 똑같이 여기 또 3이 있네요 1번 줄 3번 쳐주면 됩니다 함께 손가락으로 3, 3, 1, 2, 2, 0, 3까지 자 여기까지 인트로인데요 인트로는 좋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타박고 하나하나씩 보면 왜냐면 코드가 막 변형된 코드고 손이 또 변형된 코드인 상태에서 뭐 이런 느낌의 곡이 아니고 그냥 기본 코드를 잡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타박고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그렇죠 코드 안에 다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장노님 역시 센스가 죽이십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전주를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좋죠 포인트는 베이스와 1번 줄이 대선을 살려주는 거죠 나머지는 약하게 쎄게 쎄게 약하게 약하게 세게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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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쎄게 약하게 이제는 제가 말 안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1.1라고 나왔죠 내가 가사를 잘 몰라서 악보를 펴 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은 악보를 덤비는 소리입니다 아직 다 못 외워서 악보를 두고 가사를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악보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주를 했고요 1절 곱고이던 그 손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1절 딱 보시면 앞에 한음 쳐요 C코드에서 벨 곱고이던 그 다음에 G 이제 G부터 딱 납니다 자 G부터는 그냥 그 코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B B 그 다음에 곱고이던 그 맞아 이거구나 곱고이던 그 손으로 곱고이던 그 손으로 그 다음에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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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나 오 디바이너 입니다 디바이너 똑같아요 패턴도 우리 익숙한 패턴이요 여기만 딴따란 딴따란 어려우시면 E 0 안 치셔도 돼요 왜냐면 지나가는 거니까 대신 쳐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G 잡고 여보 그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쭉 여보 그대를 키워 가 오 자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단, 여기 4분의 5박자가 있습니다 G 코드 부분에 박자가 4분의 5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박자에서 한 박자만 더 치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할텐데 그래도 뭐 다 맞고 보시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파트 cg 이것도 두박자 짜리로 막내아들 대학시험 그 다음에 f 막내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여기 가겠습니다. f는 f 그대로 잡고 어려운 코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 아르페지오 패턴 배웠던 p i m i a m i 요 패턴이에요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여기까지 그 다음에 E- 또 같아요 어려운 품 p p i m a i m a 여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4분의 5 박자 아까 G코도 나왔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그 다음에 여기가 세월은 흘러 그 다음 여기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 계속 내리는 거 비 피우는 구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가사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C파트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곡은 크게 우리가 앞에 전주 했죠 전주랑 그 다음에 A파트 그 다음에 B파트 그러면 됩니다 C파트는 결국에 A파트예요 그 말은 A파트랑 아르페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 쌈보지 C파트죠 그 따라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의 바늘이 이제는 이제는 모두 말로 PIA의 똑같이 딴따따당 자 여기에 딴따따당 아까 나왔던 부분이 똑같아요 A파트랑 여보 그름무를 기억하고 됐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아르페오지오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2번 패턴, 3번 패턴, 1번 패턴 이렇게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을 카피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의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카피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응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패턴들은 다 나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지금 이 곡 한 곡만 띄어도 고인이 되신 김광석씨가 습관적으로 치던 아르페오지오 패턴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곡이에요. 이 곡만 띄어도 김광석씨의 느린 곡 아르페오지오 패턴을 거의 다 하셨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거의 뭐 습관으로 나오는 패턴대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광석씨의 곡을 느린 곡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곡들을 카피하시려면 뭐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아르페오지오 패턴 섞어서 나왔죠. 지금 이게 바로 선 버릇인거죠. 김광석씨의 노래 나오면 뭐 신승훈씨도 그렇고 그 기타를 잡고 노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곡인은 그렇게 비슷하게 쳐요. 네 그게 팁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게 치는게 아니구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들을 그때그때 느낌에 그리고 손에 익숙한 걸 칩니다. 자 A 다시는 또 2절이에요. 2절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르페오지오가. 세월이 흘러가메 F 흰머리가 늘어가메 자 어디에 왔냐면 여기 하고 있습니다. E-마이너 쭉 올라가는 패턴 모두가 떠난다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후렴 자 후렴 후렴은 세월은 그렇게 했던 것도 똑같이 반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의할 점이 아르페오지오 할 때 4번 줄에 있는 거는 엄지로 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I-M-A는 제자리 1, 2, 3번 줄 맞고 있는 그대로 치면 돼요.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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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는데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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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황운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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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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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의 한마디 말이 없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0이라고 나왔는데요 원래 형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코드 옮기기 전에 띄었던 것 같아요 0, 2, 0, 2, 0 그 다음에 마지막 비스 반복 여호 안녕히 잘 가시게 한 번 더 반복이죠 아 한 번 더 반복이죠 여호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끝나는 곡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C로 한번 훑어줘도 내려서도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려워 보이고 뭔가 난해해 보이지만 타보 확보 하나씩 보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카피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응용 그 패턴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좋은 음악적 표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 곡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본 코드에서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카피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전주 파트 아까 했던 대로 천천히 이렇게 뜯으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1절 A 파트는 그 다음에 B 파트 그 패턴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파트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가 앞에 AB에서 했던 거 어렵지 않으시죠?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말씀들 좀 해 보세요 너무 슬픈 거 같아요 먹먹하죠? 자 대답이 없으시네 어렵진 않은데 네 피고기타님 어렵진 않은데 힘들어요? 손이 안 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른 즈음에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서른 즈음에 시음 아르페지오 패턴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서른 즈음에 머운 시음 아르페지오 패턴 야 우리 역시 핑고기타님 따라 하십니다 밑에 김중환의 텅텅 또 강자 자 아 목이 말라 이제는 목이 말라 물 한잔 먹고 가요 아 좋습니다 물만 먹고 가지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쉬운 아르페지오 패턴 뭐냐면 제가 일단 이거 빼고 짠 빼고 쉬운 아르페지오 패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아까 그 우리가 원곡대로 원곡을 전혀 몰라요 저 안 외웠어요 자 악보 여기 피고 한 거 보이시죠 이거를 딱 치우고 단 이 멜로디 악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악보만 보고 해 볼게요 원곡이랑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다른지 아니면 뭐 네 자 갑니다 고고 고고 믿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여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젊으는데 네 잠깐만요 한번 큰 딸아이 결혼식 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역시 K1님 노래 잘하고 있어요 또 저의 약점은 어떻게 아시고 역시 우리 K1님은 뭔가 있어요 그쵸? 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엄청 노래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친 게 혹시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그 원곡이랑 느낌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 한 개를 계속 친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P I M I A I M I 그리고 심심하면 1번 줄을 같이 쳐준 거예요 P I M I A I M I 찹박이만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요 자 그래서 쉬운 아르페쇼 패턴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장노님 또 한 자랑 하시네요 저도 따라했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네 진짜 잘했어요 도장 있으면 찍어주고 싶네요 참 잘했어요 도장 네 자랑하고 싶으셨죠 놀라셨죠 똑같이 하니까 오 나도 돼 막 이런 거 오 되네 오 별거 없네 그랬던 거 같은데 속으로 혼자 희열을 느끼시면서 막 막 막 흥분하시면서 에이 말을 말자 네 자 쉬운 아르페쇼 패턴 제가 지금 방금 쳤던 패턴이에요 뭐냐면 네 네 아니 아니면 네 그렇군요 자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 나올 때 우리가 서른지음에 쉬운 아르페쇼 패턴을 치려면 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쳤던 P I M I A M I 만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G 코드가 나오면 베이스만 6번줄로 바꿔서 또 P I A M P I M I A A M I F 코드가 나오면 또 똑같이 6번줄 P P I M I A I M I 그리고 E 마이너가 나오면 6번줄만 또 이 말을 잡고 A I M I D 마이너 나오면 베이스만 4번째를 잡고 P I M I 그리고 4분의 5 박자가 나오죠 C 코드에 나온거는 맨 마지막 박자 한 번만 더 쳐주면 돼요 P I M I A I M I 까지는 똑같아요 4분의 4 박자 우리가 쳤던거 그 다음에 마지막만 1번줄 3번줄 한번 더 쳐주는거 1번줄 3번줄 A I 그럼 4분의 5 박자가 되는거에요 B I M I A I A A I 6 3 2 3 1 3 2 3 1 3 근데 이렇게 한 패턴으로만 치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쉽다 심심하다 할 때는 심심할 때 치는 패턴 심심할 때 패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첫 박에만 베이스 나올 때 1번줄을 쳐주는거 같이 자 앞이랑 똑같이 쳤는데 똑같은 패턴인데 분위기는 엄청 다르죠 그쵸 그게 뭐냐면 1번줄을 첫 박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르페쇼가 멋지게 들립니다 P하고 A를 같이 쳐줍니다 약지랑 1번줄 B I M I A I M 똑같아요 1번질만 쳐줍니다 첫 박에 I M I A F B I M B I M D마이너도 4번줄과 1번줄을 같이 G도 4분의5박자도 첫 박에만 1번줄을 쳐줍니다 A 1번 더 쳐준다고 그랬죠 A I 4분의5박이니까 자 됐어요 그리고 이 서른지번에를 보면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올 때는 P I M I 원래는 A I 인데 그냥 똑같이 또 한번 P I M I를 쳐주는거에요 P I M I P I M I 자 이 패턴은 비단 서른지음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패턴을 모든 느린 곡에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한마디에 코드 하나만 나왔을 때는 P I M I A I M I 그러다가 코드가 한마디에 두개가 나와서 그러면 P I M I P I M I 어 심심해 그러면 1번줄을 같이 쳐주는거에요 P I M I A I M I 코드가 두개 나왔어 심심해 P 또 쳐주는 1번줄과 함께 P I M I P I M I 좀 덜 심심해지죠 양념을 치는거니까 자 싱겁게 드신다 하신분들은 1번줄 안치면 돼요 아 난 좀 심심한거 싫어 좀 짜게 쳐줘봐 1번줄을 치면 음악이 짭짤해집니다 아우 짭짤해 아우 짭짤해 비도 오고 짭짤하단 말 들으니까 뭐 또 이런 이상한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갑자기 맥주안주가 생각난다더니 뭐 파전이 생각난다더니 뭐 그럴 수 있죠 아우 갑자기 땡기네요 파전이 참고로 저는 술을 못먹고 안 먹습니다 근데 파전은 생각나네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결국은 한 패턴인데 1번줄 만 쳐주냐 안 쳐주냐 그리고 코드 두개 나왔을 때는 심심할 때 코드 두개 나왔을 때는 P I M I 만 쳐주면 됩니다 베이스에 맞춰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 알고 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전주 같은 경우는 몰라도 나올 때마다 1번줄을 쳐주는 거야 코드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한번 쳐 보세요 D 마이너 G C A 마이너 F G C 둘 셋 넷 우리 함께해요 넥타임 넥타임을 메어 주던 때 어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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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오 또 여기서 하나 스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나오 D 마이너에서 1번줄을 1번 손가락에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P I M I A 1번줄 칠 차례에 뛰고 있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런 해머링 효과가 나요 아르페지오로 칠 때 1번줄 치는 타임 있잖아요 P I M I A 1번줄 칠 때죠 그때 D 마이너에서 잡고 있던 1번 손가락을 1번줄을 띄었다가 친 다음에 해머링으로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나타나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봐요 G 여보 그때를 기억 한 번 더 4브레고방이니까 막내 아들 대학시여 대학시여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한 번 더 하오 후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수ő 슬플 거 같아요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안오네 키우는데 다시 보도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이제는 홀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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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